후포리 박다롱계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후포리 박다롱계 10박스 한정수량 판매합니다. 동해안 청정해역에서 조업한 박다롱계 울진 후포리 산지 신선한 박다롱계 홍게는 붉은 대게라고도 불리는데요. 살은 대게처럼 단맛이 나며 매우 부드럽습니다. 산지 직송으로 선별, 포장가지 믿고 드실 수 있는 박다롱계 다리 2개 떨어진 다리는 정상품이며 찜씨 떨어진 다리는 모두 챙겨 넣어드립니다. 새끼다리 2개 떨어진 제품도 정품입니다. 몸살 수율 80% 이상, 다리 수율 80-90% 이상 달콤 고소한 다리 쌀이 꽉 차있어요. 판매가격 후포리 홍게 10마리 1박스 7만 5천원 무료배송 후포리 박다롱계 10박스 한정수량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 dot com 신바람 부족함에 탱진행 신바람 피plex 신바람잠